충남과 경남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의 시도와 지역 정치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섭니다.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이 국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나 대안은 없는 상황으로 장동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.